틀림없이 이 지점으로 추락했는데 흩어져서 찾아보자 넌 누구야? 너 혹시 좀 전에 비행물체... 너말이야! 질문을 하려면 먼저 자기소개부터 나라미! 보다! 너희들! 정체가 뭔진 모르겠지만 폭력은 절대로 용서 못해! 체력이 체력이! 아하! 맛이 어때? 어? 무슨 소리야? 이봐! 위험해! 더 이상은 못 싸워! 우선 피하자! 그만 좀 해! 공주병인 것도 정도가 있지! 우리가 네 몸종이라도 되는 줄 알아? 아쉽지 않아? 착한 저한테는 왜... 가르쳐줘 너클! 라이나에 관해서...